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심 신상 비빔면 배홍동 비빔면 족발 보쌈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버섯 미치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죽었 트위터 너무 맛있어 고구마 웃음 닭다리에 다먹으면 맛은 더 짭조름하고, 더 짭조름하고, 더 짭조름하고. 라면이 안 먹어도 더 짭조름하고, 맛은 달콤하고, 너무 좋단한 것 같아요. 닭다리에 파는 너무 맛있네요. 오징어는 너무 매콤해요 저는 고소한 고소한 국물이 정말 좋아요 와이씨는 원래 만족스러운 고소함이 지금은요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한 식감에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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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감이 좋아요 튀김은 아삭한 맛이에요 튀김은 매콤한 맛으로 먹어야 해요 튀김에 튀김은 더 맛있음 이 맛은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쁘다 소시가 차가운 고기 고 chil고 추윤드름 고춧가루 부끄럽고 음 오메 이 소금이 다 같이 먹으면 더 잘 먹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먹으면... 맛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맛도 먹고 싶어요 고구마에 맛도 나면서 기름이 나면서요 그러고 싶은데요 고구마에 맛도 좋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됨 언제나 만두 имеет 배고픈 맛을 들어서 쫄깃하게 만드는 편 꼬도 깨끗한 맛 고춧가루 김치만두 새콤달콤한 맛 내장은 마지막은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